꼭대기 올라갈 방법도 없어, 경시나. 있어, 벽이 올라가는. 이쪽은 없고. 아, 그니까. 거기 말고. 거기는 그건 헌풍지. 저거 병원인가, 근데? 테리? 경찰서. 경찰서요. 너 왜 신발 벗고 다니냐, 전부 거슬리게. 나? 응. 그냥. 이게 은근히 헷갈려.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거. 발가락에 총알 맞아서 잘리면 좋겠다. 배가 손가락 잘렸으면 좋겠다. 한 없대. 손가락 두 개로 게임하는 거잖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쓰리 버튼 마우스가 필요가 없어. 줘도 못써. 손가락이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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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집안 존버 타임 완농. 그러게. 야, 우리 가장 움직이잖아. 움직이자. 움직이자. 네. 야, 석궁 줄. 석궁. 에오가 좋아. 야, 석궁 좋아. 근데 후반까지. 헤드샷 탐방. 시발. 스크스랑 엠포가 있는데. 굳이? 엠포가 있으니까. 스크스를 버리는 거야. 스크스가 상향 맞고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 인거 같아. 에이케이가 상향 맞고 더 좋아지. 아, 빙빙 돈다. 빙빙 돈다. 존나 지랄 발자가 나는데. 얼굴 막 돌아가는 거 없어. 애플. 너 왜 고개가 까딱까딱거리냐? 나 오토바이가 까딱까딱거리는데. 지금 존나 지랄 발자가 나오고 있어. 에이, 어깨서워. 여기서 존바일까? 고지대가 낫지 않을까?